이 곳이 있을 때 진짜 큰 perimeter 무슨 약점? 약점 한 그릇 더 잘 해줬어요 이 정도면 UB 이잖아요 서버 좀 피해판이여 서버 빼고 다자래요 여기가 오래되나? 불도 찍히네 다 찍히네 외계물들이 지구에 떨어졌나 여기있다 사올다 사올다 어디 가요? 어디가 가 publishing 지금 친구들 저거 그 정도 딱issen 저거에 가뭄히 그런 것 같네 지금 시작해 와 진짜 빠르다 차비가 너무 위대하다 제작용으로 돌아올게요 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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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 장전할게요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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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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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 what happened 여기도 안에서 이 전쟁은 이 전쟁은 전쟁을 하는 것 같네요 전쟁의 전쟁을 하는 것 같네요 전쟁의 전쟁은 전쟁은 전쟁을 하는 것 같네요 아 아파 아 맞네 아 이거 퇴새어 퇴새가 없어 퇴새가 없어 퇴새는 op 퇴새는 외지 퇴새는 외지 아 고자가 됐다니 왠지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맥 괜찮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깜짝아 이게 아닌가 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약점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찾아보죠 약점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찾아보죠 실례지만 실례지만 어 어 나간다 다른 집에 있는게 아닐까요? 네 저거 같아요 저게 아니고 오 맥본이기 손해 준다 그게 뭐 아이네 이게 아까 저희 시작했던거 아닌가요? 그러네요 건물 안에 뭔가 있다봐요 아 건물 안에 기둥이 있잖아 그러니까 두개가 더 있는걸 알게 아 아 밑에 있네 바로 밑에 있네 아 안 돼 안 돼 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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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의 테스트 똑바로 똑바로 공격받아요 맞다 너무 많이 들었지요 아이고 안 받은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어이 f**k 다가가 지금 왓아 도망간다 와우 왜 저거 어? 게임을 방금 못할 것 같다는거에요? 살아라 아 이거 홀 하는게 아닌가요? 이거 못했구나 이거 못했어요 파키지를 계속 확인해 보자 거기까지 모르겠어 그냥 하고 있어 그냥 하고 있어 역시 머리만이 못해주네 메디킷이 필요한데 메디킷이 필요해 랄리포인트 랄리포인트 갑시다 파키정 권자를 좀 가지고 메디킷 출발 오우쉣 아 방금 치워 충전했다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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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오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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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이거 어디있나? 잡으러 갑니다 여기 있네요 꼭 그런건 아니겠죠? 나 먹고 와요 전원에 안 들어오는데요? 제 길은 못 찾는데 사양은 제가 알아서 조정합니다 30초, 알 수 there. 내가 이제 해볼까요? ERSUS had happened. 수선을 빠졌죠 예가 답답해 예가 로딩 밖! 스테이밍! 한글자막 by 한효주